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학2 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짤막하게 총평을 하자면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졌을 법한 그런 시험입니다. 분명히 난이도는 쉬워요. 여러분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난이도는 쉽다. 하지만 컷은 낮았다. 컷은 뭐 약간 뭘까 1등급 컷이 42 지금까지 짓게 된 거 보면은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38 누가 보면 되게 어렵게 나온 것으로 지금 착각할 만한 그런 정도의 결과죠.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시험이었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인정할 겁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쉬웠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심정적으로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심정적으로는 쉬웠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죠. 컷이 나오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이번 시험이 전통적인 물리학 2 범위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다. 약간 충격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저도 시험지를 보고서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뒤통수를 친 건 물리 2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물론 물리 2 범위와 물리 1 범위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약간 사기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전통적인 물리학 2 킬러는 보통 포물선 운동이나 무슨 등속원 운동이나 뭐 잘해봐야 뭐 축전기나 직류회로 이런 쪽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상하는 게 그랬단 말이에요. 돌림임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대표 킬러 포물선 쉽게 나왔죠. 등속원 운동 내나 마나 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기회로 쪽도 너무 쉽게 나왔죠. 사실 뭐 어렵게 낼 수 있는 주제가 남은 게 물리원 중첩 영역밖에 없었고 왜 출제자가 하필이면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우리로서는 근래에 보기 힘든 근래가 아니라 전체 한 10여 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물리학 2에서 이런 출제 형태가 없었고 물론 교과 과정이 이랬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또한 신규 교육 과정에 적응해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험 유형과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교훈을 주는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험이었습니다. 딱히 뭐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쑥쑥쑥쑥쑥 지나가거든요. 마지막 19번, 20번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직선운동에서 등가속운동, 빈면운동. 사실 물리원에다 제가 그래도 어제 인스타에다 올렸거든요. 쑥쑥쑥 풀어가지고 야 봐라 물리원 하는 애들도 이번 물리2 19번, 20번은 참고할 만한 문제가 떴다. 참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원래 물리학1과 물리학2는 아무리 교육과정이 중첩된다 하더라도 출제 유형을 좀 달리하거나 수준을 좀 달리하거나 해서 차별화를 했는데 사실상 그런 차별화가 없었던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불만이 있을 텐데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첫 번째 약간 경종을 한번 올려보고 싶었다라고 하면 제가 출제자를 너무 두둔하는 것이기도 한데 또는 뭐 출제자들이 약간 뭔가 색다른 방식의 변별을 시도해보고 싶은 욕구가 컸을 수도 있다. 근래에 이제 물리학2가 워낙 좀 쉽게 나왔던 장기간 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간해서 뭐 포물선이나 등속 오는 돈 가지고 애들이 흔들릴 애들이냐 심리적 타격을 주자 뭐 그런 약간 악한 의도로 접근했던 시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뭐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그냥 모의평가일 뿐이기 때문에 좀 폄하합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맛봤으니 우리가 약간 예방주사 맞았다 생각하고 그래 뭐 그렇다면 19번 20번 뭐 계산량 사실 이제 풀어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물리원을 조금이라도 좀 맛봤던 학생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은 거죠. 예상되지 않았던 유형이기 때문에 더 흔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번 20번이 그 주는 부담감이 있죠. 상징적으로 주는 부담감. 쉽게 풀었다 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쉽게 풀려? 그러면서 스스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험 환경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한 80여 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 두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들을 좀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과제를 던져준 시험이었다고 보고 이걸 또 너무 깊숙이 마음가짐으로 이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두 번 재현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도 있다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고 그간에 해왔던 학습의 어떤 패턴을 너무 크게 깨지 않는 수준에서 이런 대비도 해두자 정도로 교훈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요. 구체적으로 문항은 쉬웠기 때문에 문항 해설 쭉 하면서 뭐 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죠. 1번 이건 등속원운동 문제로서는 너무 가치가 없는데 등속원운동에서는 구심력의 크기는 일정하죠. 방향은 변하지만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방향 구심가속도라고 부르죠. 속력은 등속이니까 일정할 수밖에 없죠. 속도가 일정할 수 없는 거지. 답은 5번이고요.